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경찰이 9월부터 심야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8월 30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이미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개소를 포함해 심야시간대 속도 제한을 9월부터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만에 시범 운영 8곳만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9월부터 속도 제한 완화가 가능한 곳은 기존 시범 운영 중인 대전 대덕초를 비롯해 전국 8곳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